특정만을 전하는 생방송 섹션 뉴스! 2013년 수많은 톱스타 커플의 연예산에 종지부를 찍을 톱스타 커플이 또한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. 최강 비주얼 빅 김태희 커플, 패셔니스타 조인성 김민희 커플, 초강력 신비주의 원빈 이나영 커플, 이의 뒤를 이을 또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섹션에 포착된 나정한 두 모습에 두 분들 있는 걸까요? 드디어 현장 습격, 핑크빛 특종을 기대하며 찾아간 이곳에서 수상한 커플 발견! 잡았다,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깜짝 놀란 오늘의 주인공 바로 김수현, 정교훈 씨였습니다. 두 분 걸렸어요, 딱 걸렸어요. 여래설, 여래설, 여러분 잡았습니다. 드디어 잡아냈어요. 어? 어? 둘이? 너무 빨개졌어. 얼굴 빨개지면 맞는 건데? 잡아내? 얘기했어, 얘기했어. 의료 광고처럼. 아, 광고. 망했어요? 실제 커플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사람. 아니, 다정해도 너무 다정한 거 아닌가요? 이러다 정말 스킬을 하면 어쩌죠? 컨셉은 어떻게 돼요? 부부라는 설정인데, 자기 일에 열심히 그런 열정적인 부부가 한 3? 모자를 얼마나 같이 하셨죠? 3년 된 것 같아요. 3년. 편한 것 같아요. 응, 올해도 같이 하니까. 딱 원하시는 거 바로 딱딱딱딱 나오고. 그렇습니다. 이제 눈빛만 봐도 척척. 오래된 연인처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분. 덕분에 촬영장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는데요. 두 분의 인연, 이게 처음은 아니라죠? 둘이 왜 웃었어요? 드라마에 함께 출연해 최강 닭살 커플 연기를 선보인 김소연, 정경 씨. 너무 예쁘니까. 다쳐서 내려오면 가만 안 둘 거니까. 언제나 내 옆에 있어 줄래요? 척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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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ask. 다시vantage routinely 잡 다aime야 될 뿐. kenWhite 그 세명이 beaut사의 도inks,